감사합니다 좋다 오마이삼 기분 좋나요? 다가오마이삼아 그냥 갑자기 기분이었어요 바이 오마이삼 들어 보셨어요? 다가오마이삼. 그리고 입죠. 네 못들어왔던 거야 못들어왔봤어 여희아와 메이터앤드 오버 불러주세요 시작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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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제시카 솔로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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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주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일본에서 마이 오 마이 라는 시글을 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일본 최고의 그 노래는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希望 여러분들도 더 행복 약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소니호 스태디오 업데이트 두둔 혼자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다시 소니호 스태디오 업데이트 두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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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다시한번 GRLS, 저는 웨이겐D 업데이크 하하하 여러분 회견을 나누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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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업데이트를 나눠줘야죠 네 네 우대시켜요 우리 점진 업데이다가 나 고파요, 어떤 업데이니? 자, 우리 태현이 여태현이가 네 지금부터 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틈틈이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선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종교 상집이 대부분 나옵니다 일본의 전첩, 3개 출연을 출연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의 전첩 정말 잘 어울려 정말 좋아요 . . 건강한다면 꼭 ş interesting 12월 거의 딱 10시간에 더 좋을 творче가 되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지금 12月篇에 이 때 게임을 올테니까 도둔 그럼 다음에 하고자 otherими 친구도 도둔 MBA 다음 초면 저는 도둔을 이야기지만 도둔 아 아 뭐 다들 알고 등신대지만 우리 유나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참조! 우리가 유나 환수입한 이거 댄스캐벌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희망 다가 더 더 지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환영해 주셔야지 희망 다가 더 더 수태라! 희망 다가 더 더 지치! 힘내서 촬영할 수 있겠죠? 희망 다가 더 열심히 촬영할 수 있겠죠? 유나 씨! 유나 씨! 어때요? 요즘 촬영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죠? 네! 처음 시작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랜만에 연기를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언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인윤아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촬영할 수 있겠죠 사실 촬영할 수 있 axis입니다 근데 지금 촬영할 수 있겠죠? 저는 촬영할 수 있겠죠? 근데 저와 같이 촬영할 수 있겠죠? 저는 저는 암흐을 찍고 그래서 이제 너무 쉬워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친구들의 지시 짠요 제가 대공한 편집밤에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대공한 편집밤에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재의 영화는 절차님 흑영주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Kiss Me Made 한국의 pani-spiritual원을 위해 일하고있게 haters 진짜요?? 한국의 정신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영화 화면을 부르신거에요 한국의 정신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영화를 하면 만든 노래에 내치 flag 그래서 한국의 정신화가 시작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뽑자.. 5..7..8.. 너와는 나의 블링-스탄 나는 너의 블링-스탄 우리는 그리고 we gonna play your We are proposition GP подум나 LALALA B highlyНет LALALA B R &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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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유리가 한 번 박수 주세요 안녕 블링스타 개봉하고 꼭 많이 보러 가세요 희망 다가 블링스타에요 노블레싱이에요 노블레싱 블링스타라는 영화 없어요 노 블링스타 저희만 웃겨요 저희만 웃겨요 제가 어디 갔다 오시고 저희만 웃겨요 이것도 웃겨요 이제 소녀시대 노래 중에 또 뭐 듣고싶어요? 종료희망 다가 싶은데요 실례시장으로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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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멘토 멘토 그리고 여기가 시작합니다. 사진 그만 찍고 손을 아래요. 아, 안 찍고 손을 아래요. 손을 아래요. 손을 아래요. 손을 아래요. 그럼 이 라이트가 고정이죠. 그럼 이 라이트가 고정이죠. 그럼 이 라이트가 고정이죠. 아, 한국의 야경 같네요. 한국의 미아리는 게 어떻게 되요? 아, 모두 손을 아래요. 여러분, 손을 아래요. 손을 아래요. 3, 2, 1. 3, 2, 1. ready? 3, 2, 1.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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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중간, 중간, 중간이 잘못했어요. 중간, 중간이 잘못했어요. 중간, 중간, 틀렸어요. 여러분, 차도예요, 타도 이렇게 동부를MS처럼요. moim깊은 양쪽으로 반복했어요. 아유/. 그리고 환영 свет NAS 만난다. 들어 내면 앉아있는 몸과 다시 일어서리虫 분이 있는 불필감 그리고 손토불필의 불필 예쁘다 네 자,레디? 렛야 돼, 렛야 돼 3, 2, 1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주영옥 주영Like 최고야 뷰티버 워우 정말 정말 불 VillaNi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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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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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따뜻해!